경북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예천군 경북도청 신도시내 산암문화공원 1원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축적해 지속적으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컬글로벌을 주제로 2024 경상북도건축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경상북도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건축문화와 기술발전 홍보 등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건축관련 전문가들만 아니라 도민, 학생 모두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전통과 미래의 만남 로컬글로벌에서는 공모전으로 건축문화상, 학생작품공모전, 건축작가초대전과 특별전시로 청년건축시범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교육청특별전, 경상북도도시재생사업, 중국조선족자치구감찰설계협회 작품전, 경상북도세계유산전, 도청신도시발전변찬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승효상 건축가가 이 시대의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특강을 하고 안전체험부스, 건축물투어, 조아저씨의 건축창의 체험, 어린이 과자집 짓기, 목재체험, 곤충체험 등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시각의 건축문화대전환을 이루도록 모두 힘 모아보자라며 오늘 개최되는 건축문화재를 바탕으로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아파트를 짓고 계속 가면 후선들한테 큰 죄를 짓는다. 저 아파트를 50년 넘게 걸었죠. 그래서 저는 천년 가는 집을 짓고 가야 된다. 후선들을 위해서는 천년 주택, 천년 못 가더라도 천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성하고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축국가문화재의 50%가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는 오래된 집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평화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하는 말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다. 건축도 우리 경북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이 돈 좀 생기면 기부도 좀 하시고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늘 그응하시고 돈 많이 모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제화예전은 인가원입니다.